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게 됐는데 12일부터 휴진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제가 보는 것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문제를 정부가 일으켰으니까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야 되고 법적 처벌이라는 그런 도구를 하시라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고대 의대 교수분들께서 피러가셨는데 이 고려대학교 의료원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일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의료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쳐있을 겁니다. 이번 주만 견디면 정상화가 되겠지 이번 주만 견디면 정상화가 되겠지 생각하고 교수분들이나 PA 이런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피곤한 상태일 겁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언급환자 중증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합니다. 무기한 휴진입니다. 그리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는 지난 4개월간 애껄는 마음으로 의료현장을 지켜봤으나 정부가 가장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하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게 오히려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시킨다는 데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억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겠죠.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윤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억압한다고 그렇게 표현할까 억압한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저도 억압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억압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비대위는 또 현재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들 서울대학교 교수들 충북대학 교수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여러분 책임 소재를 맹악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현 상태의 책임이 윤 정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전문가들 정책의 대상이 됐던 의료계 전문가는 책임 소재를 맹악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윤 정부에 있고 대통령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병호가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왜 이 주제를 다루느냐 당신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 예과 이런 본과 학생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소위 주어 행위 주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윤 정부하고 그다음에 의료계의 여러분들 대립이고 논평자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본인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런 모든 비극의 단초인 겁니다. 정부가 학생 휴학 성인 및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할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휴학계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여러분들 근로현장 유지 명령을 철회 안 하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을 여러분들 철회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의과대학 교수들 휴직하고 싶으면 휴직하는 것이고 휴악하고 싶으면 휴악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심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와해된 세상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를 닫고 싶은 사람도 많겠지만 논평자 여러분들 분명한 여러분들 논평의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행위 주체가 누구냐 이야기죠. 의료 사태를 촉발한 행위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맥악히 정리해야 여러분 그다음에 책임자의 처벌이나 사과 그리고 해결 방법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둘이 뭉실하게 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전공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고대 의대 교수들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7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전공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서울대 연대의 세 번째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의 그런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양식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의료계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제 앞에서 여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부는 현재 수술실이 얼마나 여러분들 파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대기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아마 숨기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수술 일정이 얼마나 늦춰지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공개가 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병원들이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병상 가동률으로 병상 가동률이라든지 수술 가동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자상태 같은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게 돈지급을 중지했습니다. 이유는 병원에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구책이라고요? 병원에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 사태를 일으켰냐의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멀쩡한 대학병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적자에 빠지게 했냐의 이야기죠. 그건 바로 윤 대통령이 빠지게 한 거지 않습니까? 자구책을 어떻게 쓸 겁니까 지금? 사람을 잘라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공이 80시간 근무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고 지금 적자가 더욱 과속화될 것입니다. 눈덩이로 치르면 불어나겠죠. 더구나 무기한 휴전을 한다고요? 그러면 더욱 일처리량이 떨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 후면 월급이 안 나오는 대학병원이 나오고 보건의료노조가 본격적으로 시위를 개시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달 후면 바로 정부가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교수분들도 일자리를 찾으러 일부 나갈 것입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와해가 시작되고 다시 3개월 후면 응접실이나 중환자실 다들이라 봅니다. 그때는 월급도 안 나오고 당직 하루 건너서면서 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려고 봅니까?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느껴지는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도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많은 병원들의 여러분들 경영적 달을 보존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겁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는 사실을 기재부도 안아 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병상이라는 것이 대학병원이라는 것이 규모에 비해서 이익을 거의 못 남기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의 병상 가동률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장 가동률을 따지게 되면 제가 예상컨대는 한 30%나 40%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이야기합니까? 70%나 여러분들 60%는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적자를 누가 일으켰는가 하니까 윤정부가 일으킨 겁니다. 아마 이 정권이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가 아니고 병원들이 윤정권의 여러분들 권력이 약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대학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했다는 것은 내가 법학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예상한 것이 일정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 가는 길이 여러분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경영규모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대아산이 한 4,5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죠. 올해 연말까지. 4,500억 정도 예상하죠. 그러면 대형병원들이 대부분 그 수준일 거라고요. 그러면 5천억이라고 여러분 잡으면 4개만 하더라도 2조가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 쓰고 할 겁니까 지금. 우리도 세수가 여러분들 펑크가 나가지고 법인세가 적어가지고 10조 20조 정도 여러분 적자가 벌써 지금까지 적자가 여러분들 조세의 여러분 징수율을 보게 되면 진도율을 보게 되면 지금 벌써 한 10조 지난해 여러분들 59조인가 이런 데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세금 수입보다 더 썼지 않습니까. 6개월간 일어날 일의 순서를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병원이 순서대로 적자 및 도산상태일 것입니다. 둘째 병원 직원이 실직할 것입니다. 셋째 연말에 신규 전문의 군의관 공보의 펠로 신규 의사가 없을 것입니다. 넷째 전문의가 이동할 건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다섯째 의학과 1학년의 교실이 파산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법은 지금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아니고 필수 의료 수가를 크게 인상하고 필수 의료급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만 제대로 하더라도 전공의하고 의대생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당연히 의대 정원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필수과 지원도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딴 방법만 찾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도 오늘 신문에도 아동병원에 소화 환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받아주는 대학병원의 큰 병원은 응급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동병원은 중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의사지만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또 하나 아동병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병원은 굉장히 곤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분들도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감 사명감으로 환자가 죽으라 봤는데 결과가 안 좋은데 절장형을 보낸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화청촌원과 가겠습니까? 등다라스 이런들 잘난 엄마들은 덤입니다. 소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며칠 전에 저도 얼마나 딱했으면 이런들 아동병원에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들 도저히 더 이상 아동병원에서 아동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급하게 아프면 대학병원에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조금 존심은 상하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원위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은 병원 적자가 누적되고 도산 위협이 발생하게 되고 실직을 하게 되고 전문의, 공보위, 군의관들이 배출이 안 되고 전임위가 대학병원을 다 떠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지금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버티고 있는지 딱하기도 하고 또 한편을 보게 되면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시죠.